친구들 안녕! 오늘도 루시와 스텔라가 하루 짝꿍 탈뽀친구로 돌아왔습니다!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밖에 나온 게 처음이어서 너무 헬라는데요. 맞아요 맞아요.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한 번 하고 싶네요. 오! 산책 나가자! 산책 나가자 산책! 근데 저희가 왜 나갔을까요? 체력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체력 테스트 원하지 않고요.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, 사실. 이상한 거 먹였잖아. 우리 이상한 거 파란 색깔 파스타 먹이고 그랬잖아. 왜 자꾸 체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거야. 그분이 평소에 눕고 먹고 놀고 편하게만 촬영한 것 같아서 그분이 건강한 식당해드리기 위해 체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. 파란색 파스타는 건강하지 않아요. 그리고 오늘 우측 체력 대결을 할 상대팀 분들이 방금 도착하셨다고 합니다. 나와주세요! 어머! 드디어! 우와! 드디어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! 좋아! 나이스! 팡팡 더 높이 뛰어라 팡팡 크게 소리잖아 팡팡 더 높이 날아라 팡팡 팡팡 나이스야! 뭐가 좋아! 트워드 깼는데! 텔라가 30분 지각하고 지금 아주머니가 너무 힘들어요! 너무 추워요! 죄송해요! 추워! 추워! 괜찮습니다. 근데 저희를 왜 불렀죠? 오늘 체력 단련인데요. 달밤 친구에 오셨잖아요. 그렇죠. 또 오신 기념으로 저희와 함께 체력 단련을 하셔야 돼요. 왜요? 나의 일요. 9시 15분인데 하루를 살아내라고 너무 힘이 드는데 체력 단련을 또 한다! 네! 그게 인생이에요! 아 그렇군요. 인생이죠. 인생이죠. 어 우리 윤희 운동 좀 하니? 안 하지. 어. 토미! 윤희에 XX떴어요. 어 맞어! 그렇게 얘기하죠! 오늘! 오늘 제대로! 오늘 제대로! 오늘 제대로! 아 이상한! 이거 진짜 잘랐어요. 진짜! 진짜! 오늘 윤희에 위한 날! 윤희에! 다이빵 다이어트! 다치미 굿! 아 노상의 농담이야! 다치미 굿! 토미쌤! 토미쌤 운동 좀 하시나요? 아 저 운동하죠. 어?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? 저 헬스하죠. 요즘 헬스하고 있어요. 어머나? 한 번 만져보세요. 자 물랑병입니다! 물랑병입니다! 내일부터 두 배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. 예! 오늘의 토렉 테스트는? 선물이 뭐예요? 우승선물. 동기부여를 해줘야지. 어? 어? 있어요? 아 있어요? 있나봐. 잠깐만. 오늘 촬영하면 곱창 사주신다 했어. 끝나고. 소곱창. 여기 회사 앞에 마신다 했잖아. 자 자 자 우리 우리 할 게 너무 산더미. 다섯 개나 한다고 하니까. 좀 마음이. 빨리 해야지. 빨리 해야지. 1주 9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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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이야. 그럼 이제 뭐해? 이제? 렛츠 전에 올려놓고 바로 대결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 알아! 꽁꽁 얼어붙은 옥상 위에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우리는 고양이 와야지. 우리가 평균 나이는 더 젊다고. 우리는 가랬다. 티비에요. 곡창을 먹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. 유니엘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겠다. 아니 이거 체력 테스트 맞아요? 유니 이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구나. 아닌데? 나 아침까지 할 수 있는데? 그러면 유니는 아침까지 하고 나는 퇴근.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. 우리 같은 팀인데 이리 와. 갈게요. 시작. 유니 떡. 아 곱창 먹고 싶어요. 말을 계속 하셔야죠. 아이 진짜로. 뭐야 유니. 난이라니 고라니 꽃을 꺾어 먹고요. 뒷산에서 물먹다 걸렸습니다 람쥐. 누가 자기소개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야구르트 주세요. 유 synasal 갈게요 준비 시작 먹는 얘기 말해 자기소개하라니까 왜 먹을 걸 얘기해 그게 도대체 무슨 자기소개야 눈물 나와 나아 눈물 나와 눈물 나와 눈물 나와 눈물 나와 눈물 나와 이 눈물은 바로 기쁨의 눈물 눈이 따라와서 이제 빨리 안 나와 눈 안 까봤어? 안 까봤어 이거 팔랑 이기만 해 까봤어 아빠랑 아빠가 이러고 있다 너가 잡을 때 사이에 아빠는 너를 생각하게 너가 태어나는 순간 마지막에 눈물이 나와 어찌됨 감동스러웠는지 네가 나중에 커서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차피 네가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난 말해 난 말해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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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너무 웃겨 야 야 너무 웃겨 야 이거 모드라 빠져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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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야 이거 우리가 졌다 졌다 빨리 해봐 갈게요 시작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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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네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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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했어? 일부러 깜빡이 맞은데? 루시 7초입니다 망했다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데 아니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아니 내가 진짜로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구요 스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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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이기려는 의지가 없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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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를 알아 예쁜 척할 때 눈물 깜빡아 맞아 예쁜 척하면 눈물 있어 아니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처절하기 하나는 보람이 없는데 이번 게임은 다리스톤님이 총 26초로 승리하셨습니다 예! 잘했다! 잘했다! 여기까지 연체 게임이 없는데 아니야! 너무 예능할 줄 알아 열정 이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! 마신발 벗고? 아 그냥 저는 벗고 싶어가지고 아 벗고 싶어 오케이 나도 나도 내려오세요 저는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아 좋아 저 양식입니다 양식 양식! 양식! 진짜 원래 작을수록 양심 좀 살아야 돼요 겸추! 아니야 1라운드 아 껌이지 껌 껌이네 1 2 3 4 4 5 오케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작아지는데? 안 잡혀 탈락이래 근데 종이가 적을 수 있는 최대 그게 있지 않나? 나도 8번 눌러야지 censor 어떡해 안 될 것 같은데? 적는 게 안 돼 너무 고 total 어떻게 해요? 우리 이번에는 카메라 보면서 귀여운 표정 한번 지웁아? 우리 귀여우니까 허 이상해 귀여운 표정 짓게 카메라 보면서 아, 잠시만요. 오케이! 어떻게 잡지? 아니, 반으로 잡는 게 돼? 어렵긴 해. 가장 오래 버틸 사람. 나 잡았는데? 이거, 이거. 어? 역시 윤희. 쟤 뭐야? 역시, 몸무게로 잡았지? 몸무게로 잡았지? 역시. 2대가 좀 많이 나가요, 쟤가. 이거 반이 아니잖아요, 선생님. 아, 같은 팀이야, 우리. 아, 그러고 다니시는데. 준비. 시작. 잠깐만, 정의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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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어! 아니, 어떻게 하지? 아니, 날 밀었다! 반죽해 드렸어. 나 이겼지? 고양이와 집을 이겼어. 아싸! 아내 고양이 집! 아싸! 정의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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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! 윤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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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 네가 산책 갔다 왔어! 산책 갔다 왔어! 정의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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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진짜! 산책 갔다 오자! 산책 갔다 오자! 자, 알았다! 너무 웃겨구냐! 너무 웃겨구냐! 자, 알았다! 자! 루시! 루시도 산책 가자! 산책 갔다 오세요! 야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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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몇 살이 돼! 자! 윤희야! 윤희야 너! 깜짝마! 야 윤희야! 야 윤희야! 야 윤희 밑으로 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어! 야! 야! 뭐하는 거야? 아! 아! 너무 웃겨! 아까 윤희야! 우리.. 우리.. 우리 막 살아야 돼! 됐어! 우리 너와! 우리 확보했어! 확보했어! 빨리! 빨리 훔쳐! 아니야! 우리가 더 많아! 왜? 고마워! 고마워! 안돼 break! 안 돼~! 로스마니.. 다 기대다.. 조용히 가. 여하.. 야ω behaviors!!! 유니! 여 behavi니еля. 야, 차려가! 어 가야! ô 가야아! 그런 empath이 어디 있어 ai geht? 응! his name is your idol 아타아! 꺄악!! 와아앗 officials 아니 아니 우리 이런거 살아야ization 우리 달밤자국은 인정사진 없네 박심해주세요 하나 나 수학 좋아했어 둘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이잖아 열여덟이잖아 내가 수학을 잘못 배웠나? 열여덟이야 우리 가래떡팀이 한번 우리 졌는데?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진짜 많이 했다 하나 둘 셋 열 cities 루시 När 라렉이야 좋아 3 2 팀 태구 armp말무 조금 베 Otherwise 첫 번째 레쫀 빠밤 왔다 봐봐 세 불구하다 고양이 노는 거 아니야? 봐봐 왜 깨고 잠깐만 잠깐만 세 가지잖아 그게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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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켜 아 진짜 웃겨 아 윤희 빨리 봐야겠다 빨리 와서 빠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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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로 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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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한다 얘네 이거 잘하는 거야? 오케이 머리로 들어오세요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보이잖아 스물 스물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짧아요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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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두 이뻐 이뻐 시작 오케이 가자 출발 출발 3 오 좋아 잘한다! 오 좋아! 인사 잘한다! 인사 잘한다! 너 왜 보고 있니? 몇 개 몇 개? 우와! 많이 했다! 스텔라가 18개 하면 맞아 언니요? 언니요? 넷 넷 다운로라! 아악! 뭐야 누구야? 뭐야? 도라니에 뭐야? 잘한다! 아악! 언니! 나 자세가 왜 그래? 아악! 묘기물이냐고 좋아 좋아! 너랑 꼭 해! 오케이! 오케이! 우리 어떡해? 오케이! 도라니에와 지인팀이 142개를 살렸습니다 아악! 또또 시작! 도라니에 와! 또 셀티